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요 7살 나이에 의사들로부터 회생 불과 판정을 받은 쇼 베틀러라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야구강인 쇼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런 타자 스테플터너의 그런 열련한 팬이기도 하였습니다 쇼는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요 홈런 왕 이 스테플턴이 보고 싶어요 그 아저씨를 보면 좀 제가 힘이 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쇼의 아버지는요 어느 날 그 스테플턴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지금 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당신의 열련한 팬인데 마지막으로 당신을 한번 보고 싶어 합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아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스테플턴은 쇼는 이번에 있는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쇼 내가 스테플턴이야 내일 내가 너를 위해서 멋진 홈런을 쳐줄게 그러니까 희망을 이뤄서는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쇼는 눈을 번쩍 뜨며 반갑게 이 자신의 야구 영웅을 맞이했습니다 이튿날 스테플턴은 소년과의 그 약속을 지켜 멋진 홈런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쇼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쇼는요 이 소년은 병상에서 환호를 치르며 너무나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소년의 병세는 완연한 회복 기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5개월 후에는 암세포가 말끔히 사라져 태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에 대한 소식 때문에 점점 우리들의 삶이 병들어가고 또 우리들은 절망 가운데 이끌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지난 연말과 올해 초에 동부에 있는 뉴욕과 뉴저지를 중심으로 발생했던 비영 독감 바이러스에 비해서 감염자나 또 사망자의 숫자가 극히 적지만 전문가들이 더 치명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또 현재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두려움에 떨고 소망보다는 점점 절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이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당시 시대 이스라엘에도요 절대로 고쳐지지 않고 사람들을 사망과 그 멸망으로 이끌었던 빠트렸던 고약한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죄라는 바이러스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치료해 주고 싶어도 그들이 듣지 못하게 하고 아무리 주변 나라들을 이용하여서 사용하여서 그들을 치료해 주고 싶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죄라는 영적으로 악한 바이러스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은 죽음을 당하거나 또한 포로로 끌려가고 여자들은 바벨론의 그 군인들에 의해 유린을 당하는 그 절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 알고 직접 전하고 또 그 이루어진 심판을 직접 목격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남뉘다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질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의 눈앞에 자신이 말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그 슬픔과 아픔이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간략하게 보면요 남유다의 그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자 바벨론의 왕 누부갓네살이 자신의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그 예루살렘 성 주위에 그 토성을 쌓았습니다 이 토성은 일종의 성벽이나 그 요새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예루살렘 그 성벽과 마주 보이는 곳에 그 예루살렘 성벽보다 더 높게 만들어 상대의 성을 잘 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바벨론이 곧바로 활과 창을 가지고 이 성벽 정복 정작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주위에 토성을 쌓은 것에는요 당시 이 바벨론이 가진 그 몇 가지의 이유들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새로운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요 이 남유다 뿐만 아니라 레바논에 발생한 그 지역 전쟁들과 또한 동시에 아프리카 원정에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이 시드기야 왕의 그런 원정 요청을 받은 애국의 군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마음껏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은요 히스기야 왕과 문하세 왕시대에 걸쳐 견고하기는 그이 세워진 예루살렘의 성 안에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한 공격으로 피해를 얻기보다는 토성을 쌓아서 아주 전략적인 그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의 성이 포위된 채 19개월이라는 그런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열한기야 25장 3절에는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라 원래 예루살렘의 성은요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자급자족이 불가능했고 외부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요 예루살렘의 그 성을 둘러싼 바벨론 군대가요 추수될 때마다 그 곡식들의 대부분의 그런 양식들을 약탈해서 성 안으로 공급할 양식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그 포위를 뚫고 그 성 안으로 전달할 방법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성 안에 먹을 양식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4장에 담긴 그 예레미야의 그런 비탄에 젖은 그 노래에 담긴 내용을 보면요 사람들이 굶고 굶어서 그의 살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굶주림에 지친 어미가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마치 11개의 6장에서 아람 군대에 둘러싸인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사람들에게 벌어졌던 그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된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요 아주 찢어지도록 아팠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그는요 여와의 분노의 메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바로 나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그의 말을 보면 바로 남유다가 당한 것을 마치 자신이 직접 당한 것처럼 아파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주자주 자신을 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고 뼈를 꺾으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아도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슬로 결박된 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는 길을 평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맹수에 의해 찢김을 당하고 화살의 관역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포자기하기까지 만드셔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웠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요 이민사회에서 반납없이 자신의 그 수고와 열정과 그 땀을 받침으로써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사업체가 또 잘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들이 안정과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들어보지도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갑자기 우리 삶은 위기감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사람들과의 그 만남을 자제하라 밖에 나가지 마라 10명 이상 모이지 마라 가게 문을 달아라 아예 빌딩 자체를 폐쇄하라 라는 등의 그 권유와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한순간에 자신의 그 생계에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는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그 걱정보다는 아니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일을 하면서 나의 생계와 나의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지라는 그 더 큰 문제가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미국의 한인이나 또는 동양인이 퍼뜨렸다는 근거도 없는데요 매스컴에서 계속 보도된 그 중국과 한국의 번진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로 인해 우리들은요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마치 죄인처럼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최근 동부에서는요 아시아계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소독제를 뿌리는 것을 맞는 그런 수모와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구타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모두와 한인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좀 나아진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 좋을 텐데 이런 상황이 점점 장기화될 것이라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은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점점 절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요 이런 상황으로요 절대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느끼는 그 절망감과는 전혀 다르게 바로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재 이 어려운 상황들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보여주었던 그 예레미야가 보여주던 그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고숙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률다에게 내리는 징벌을요 마치 자신에게 주시는 것으로 여기며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고난과 고통을요 오늘 본문에서는 쑥과 담즙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들은요 바로 3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내려오는 바로 남률다에게 내려진 그 모든 고난을 상징하는 그 대표적인 그런 표현들입니다 먼저 쑥은요 15절에서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음에 라고 말했던 것처럼 남류다가 당한 그 고난을 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남류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쑥은요 아주 고난의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7기 12장 8절과 민숙이 9장 11절을 보면 이 쓴 나물은요 6월절에 무귤병과 함께 먹었던 것으로 음식이 서둘러 준비되었다와 유대인들의 애국에서 받은 비참한 고난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있는 것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쑥이라는 거예요 그 쑥밖에 없어서 쑥으로 허기진 배우를 채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쑥에 취할 정도로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식랑난이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자식들을 살만 먹는 그 어미들이 생기는 등 제정신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 안에 발생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표현한 것은 담직인데요 이것은 5절에 나오는 고통으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담직은요 매우 쓰기 때문에 이것을 먹게 되면요 우리 몸 내부에서 느끼는 그 고통은요 감당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고통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 인기 방영되었던 그 1박 2일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기억나시죠? 그 프로그램에 보면 복불복 게임이 있는데 가장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아메리카노 커피와 까나리 액젓을 담은 그 컵을 섞어놓고 그 벌칙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씩 나와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 먹는 그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까나리 액젓은요 그 맛이 아주 역하고요 곤욕스럽기 때문에 이 마신 사람은요 마시자마자 어때요? 그냥 뱉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쓰디쓴 담직을 마시게 하셨다는 것은요 남유다가 당했던 재난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처절하게 아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르미야는 이런 모든 고초와 재난으로 고통당하고 낙심하게 된 남유다의 그 백성들과 동일하게 자신도 동일한 그런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겪어 지금 자신도 낙심할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모든 것들 자신의 그 마음속이 어때요? 아주 생생하고 아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자신이 느끼는 마음의 낙심과 그 자절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에서 고통받았던 히보리인들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듣고 기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남유다 백성들과 자신이 부르짖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해 달라는 그 간절한 외침이 이 고백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알고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어미가 자신의 아이의 말과 숨결 하나도 다 빼먹지 않고 귀를 기울이며 돌보는 것처럼 자기 백성인 남유다 백성의 그 소리를 돌보시고 또 들으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은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그 고초와 그 재난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고 믿으니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2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고숙과 담직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믄 여러분 21세기에 있어서요 가장 소망이 없었던 한 사건 가장 소망이 없었던 한 곳을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억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요 독일 나치아에 있었던 유대인 포로 수용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6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이여 끔찍한 생체 실험과 모호진 고문을 다 당하고 결국 나중에는 가스실로 끌려져 비참하게 죽음을 맞았던 것 바로 유대인 포로 수용소입니다 언제 내 가족들이 끌려가서 죽음을 당할지 언제 내 자신이 끌려가서 죽음을 당할지 그 모르는 그 상황에서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절망이라는 단어일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용소에 대한 사실을 관찰하고 기록한 프랭크 박사의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그 책을 보면요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쇠약해졌다 그러나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상관없이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가지도록 격려하여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져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나의 가족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언제 내 자신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릴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뒤덮고 있으니 말입니다 최근에 달래스에 있는 어느 사무실에 한 여자 손님이 장갑과 마스크를 쓰고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집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안절부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요 이제는 점점 우리의 그 주위에서 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맞닥뜨린 그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월마트와 같은 그런 가게들일 것이에요 평상시에는 어때요? 가득히 쌓여있는 그런 음식들 그래서 어때요? 우리들은요 최대한 유통기간이 오래되는 것 최근에 진열된 것을 찾기 위해서 막 살피면서 음식을 찾고 구입하곤 했는데 이제 그런 물품들이 담겨있던 식빵이 담겨져 있던 것 물이 담겨져 있던 것 휴지가 있었던 것 고기와 소시지들이 있었던 그 모든 것에 그 진열대에 진열대가요 텅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타이레놀에 있는 그 성분이 좋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자 어때요? 이제는 약국에서요 타이레놀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약이 필요한 사람들이 구입을 할 수 없고 약이 없어서 초기에 그 고요를 잡지 못해서 더욱 악화되어 죽게 되는 일도 서서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프지 않으면 돼 나만 배고프지 않으면 돼 라는 그 두려움에서 발생한 그 이기심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죽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이 쓰러지면요 우리 자신이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결국 우리 자신도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남유다의 그 백성이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어야 할 그 시드기아 왕은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이 무너지자 제일 먼저 자신의 그 군사들을 데리고 밤에 몰래 도망하였습니다 자신만 살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곧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잡혀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이들이 아이들이 살해를 당한 것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럼 지켜보아야 했고 자신의 두 눈은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뽑히게 되었고 자신은 그 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처참하게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던 백성들은요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딸들은 유린당하고 예루살렘 그 성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이런 고초와 재난을 당한 남유다의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좀 제발 듣고 이 고통을 좀 기억해 주세요 라는 그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 부르지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가 고초와 재난을 당하고 있으면 그들을 대해서 간절히 부르지실 수 있는 우리 라이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 위해 강곡히 부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게 힘쓰시는 우리 모든 라이프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요 남녀에게 내려진 그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해 낙심하고 또 자잘한 것에 머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알고 믿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 같이 우리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미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나타내는 단어는요 헷세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헷세드라는 단어에는요 인자, 자비, 국률,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에게서 자신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바로 변화먹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레미야 자신뿐만 아니라 남녀다 백성들에게 언약대로 끊이지 않고 계속 베풀어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은 여와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이 국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이 성경에서 보면 항상 복수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돌보면서 그 자식이 그 공경에 빠질 때에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를 하고 두 번째로는 제로 인해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회개하면 언제든지 그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나타낼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두 번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자는 자신들의 그 죄로 스스로 하나님과의 그 맺은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인자와 국률을 거두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어미가 자식을 삶아 먹고 또 군사들에 있어 살해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누구나 보아도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남유다가 절망을 맛본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요 이러한 재난과 고난 가운데서도요 자신과 남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진멸되지 않은 이유를 깨닫고 그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에게 주신 말씀은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남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돌보시고 그들을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끌어오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는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29절 6절에서는요 아내를 맞아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고초와 재난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비록 현재 남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를 통해 자신의 그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국률이 그들에게 내려져서 사람들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에 더욱더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라이프 교회, 우리 가족들도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시간에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요 물 속에 진주를 빠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육지에 닿자마자 이 사람은요 큰 바가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바닷물을 그냥 떠서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올 동안 끊이지 않고 밤낮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한 동물이 봤는데 바로 거북이가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북이가 하도 신기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 지금 뭘 하려고 물을 깃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질문이에요 그 사람은요 아니 바닷물 속에 빠트린 그 진주를 찾으려고요 제가 열심히 물을 푸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그래서 거북이는요 다시 아니 그런데 그 일을 언제까지 할 생각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 물론 이 바닷물을 다 퍼낼 때까지 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거북이는요 깜짝 놀라 물 속으로 급히 들어가서 진주를 찾아다가 그 사람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망이 성취된 것은 어때요?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소원을 성취한 사람은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때에 예상했던 그 계획망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동치지 않는 그 믿음으로요 이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질 수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소망 탁! 우리 공동적으로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일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요 진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 또한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요 성도된 자로서 바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그 성경 통독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 의지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시고 지금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쁨의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움의 소망을 날마다 경험해 가시는 라이프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증언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